아, 뭘로 드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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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다 갖고 갈게요. 핫도그 20개만 포장해주세요. 여기요. 쌤, 그거 봤어요? 금리나 SNS 라이브 날이 났던데? 이현석? 아유, 진짜 싸가졌더라. 유명하잖아요. 제 친구가 판타지아에 있는데 말도 못했대요. 울리고 때리고. 왜 그랬대? 쟤는 환대인데. 재산은 영원하대잖아요. 그러니까 각막 이식도 받고, 승질도 마음대로 부르고. 부럽다. 아이고, 세상에 배 아플 사람이 없어서 미움받는 애를 부러워해? 걔 눈 먼 것도 다 부덕이 쌓여서 그런 거야. 이현석 바보 꽤 가려. 이현석 바보? 안녕하세요. 치우라고 했지? 제 연습 준비하죠 감독님? 연습 언제부터 나오나요? 이러다 안 오면 저 누구랑 옷 맞춰요? 캐스팅 확정 공고도 아직 안 뜨던데 연서 언니 주역 확실한 건가요? 저희 지젤은 처음인데 주역도 없이 언제까지 실력도 안 되면서 자리 욕심만 내는 거 역량도 안 되면서 남 탓할 생각만 하는 거 그런 걸 흔히 아, 양아치 양아치라고 하죠 다들 이현서 씨한테 신경 꺼요 내가 데려올 때까지 센텐스 시작하죠 누구맘대로? 연습곡을 바꿔놓습니까? 안 그래도 감독님 모시러 갈랬어요 비가요, 금루나 부단장 회의실로 가시죠 긴급 이사회 중입니다 아니 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참입니까? 아니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한 겁니까? 뭡니까? 우리 발레단이 그렇게까지 천박할 필요가 있나? 이연서는 복귀하는 겁니까? 아, 문재인 감독님이 아직도 연설 설득 못 했다는 거예요 뭐 어이거 이제 어쩔 겁니까? 남이 돈으로 예술 할 거면 제대로들 하세요 아니 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지금 관원가인걸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고? 어떻게 할 거냐고? 어떻게 하기 시작할 거냐고 데리고 오겠습니다, 이연서 여러분 앞에, 아니 전 국민 앞에 세우겠습니다 사고로 눈 멀었던 발레리나가 그 성질 더러운 이현서가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복귀를 선언할 겁니다 뭐 이 정도면 판도는 뒤집히고 원하시는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림 될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아동용 백조의 호스트든 뭐든 뭐? 아동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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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기자회견 뭐? 기자회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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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자가 되세요 이현서가 직접 나와서 입장 표명한다고 연서 안 해봐요 일 더 키우지 마시고 그냥 니나로 가시죠 올 겁니다, 이현서 아 그리고 다시는 내 연습곡, 내 음악! 손대지 말아요 어차피 안 돼요 연서 막말 동영상 퍼질대로 퍼졌어요 해결될 겁니다 매듭 묶은 사람이 풀러 갔으니까